동남아 국가들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초비상 상태로 전환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종헌 사무관님, 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인 4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편의점과 약국 등 몇몇 생필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중단됐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필리핀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선섬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전국에 이동 재활령을 내리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생계형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과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폴, 말레이시아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방문은 취소나 연기하시고 동남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 환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